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픽 하이웨이, 오픽을 고속주행하는 오픽 강사 샤라 이세별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요. 유닛 5, 경험 두 번째 파트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No. 7, 과거와 현재의 비교,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. 과거에는 이랬고, 현재는 이랬고, 예전에 뭐뭐하곤 했지만, 무엇무엇으로 인해 지금은 무엇무엇을 한다 라는 패턴입니다. I used to, yet 행위가 들어가죠. But now, 지금은, since 뭐뭐 때문에 라는 거죠. 자,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IH님들은 커트 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. 자, technology, 바로 저희가 돌발해서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. technology를 한번 볼게요. I used to, have a regular mobile phone, 자, regular mobile phone. 예전에는 일반 휴대폰이 있었는데,